어 딱히 어 대단한 맵도 아니고 어 대단한 맵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렇다고 별로인 맵도 아니고 생일인데 6370만 8541 해주면 안돼 깨면 9000원 생일인데 깨면 9000원을 주신다고요? 이건 못참지 오우 수학 Tucson 캬 오오오오오오오거 오오오오오오oty 오오오오오오하세요 오오오오오 오오오 하는데 핢 아 눌렀다 하아아아아아아아 아 이게 뭐라고 이만큼 써 진짜 어이가 털려 죽겠네 에잉 X인데 왜 이러지? 어 됐다 오케이 노래 있구요 아니 야 이거 너프버전을 대리 보면 어떡합니까 어? 아 이건 마지막에 이런거 있었다고 말을 해줘야지 자 힐링 웨이브 챌린지 어? 나쁘지 않은데? 괜히 여기서 연탑 때리다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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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될 것을 괜히 연탑 때리다 괜히 못뿌리다가 진짜 근데 뭐 인생 폼생폼사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갑시다 깼네? 이건 해야죠 썸났네 갑자기 그냥 저희 신경쓰어서 한번 눌러봤는데 진짜 있었는데 아 이걸 진짜 이렇게 깨는 건데 그걸 왜 죽어가지고 군대 가는거지 오케이 나베 모드? 갑자기 나베우동 먹고싶네 자작챌린지처럼 영상 하나 팍 뜨면 좋겠다 솔직히 나도 자작챌린지처럼 롤영상이 하나 팍 떴으면 좋겠어 롤영상 팍 뜨면 롤영상 팍 뜨면 롤영상 팍 뜨면 빤쓰면 가능하거든요 오잇 잠깐만 롤영상 팍 뜨면 죽을 뻔했네요 빨라서 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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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니 핫! 폐잇! 아 나 마지막에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네? 비행기 힐링매비라니까 뭐.. 금방 깨겠다?" 아 이 정도면 1000원 정도? 단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이씨이이이 lyric다.. 할만 하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닌가 1000원은 적정하지 않은거같은데 여기서 좀 쭉 눌러야 돼 쭉 눌러 한 번 더 쭉 눌러 쭉 이게 무슨 힐링 비행기 챌린지에요 존나 공포잖아 한 번 맛빼기만 볼게요 일단 노래는 그 노래는 아니긴 해요 작은 하마 이야기 어? 이거 오톤가? 작은 하마는 작은 장난감 기차를 가지고 있었어요 작은 하마는 작은 장난감 기차를 매우 사랑했답니다 그들의 작은 세상에서 웃고 떠들며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까마귀가 날아와 작은 장난감 기차를 훔쳐가 버렸어요 작은 하마는 너무 슬펐지만 용기를 내기로 했답니다 다음날 작은 하마는 작은 산을 넘고 작은 계곡을 건너서 작은 떡발나무를 타고 올라가 작은 까마귀 씨발년의 작은 배떼쥐에 깔팡을 놔줬답니다 하하하하 씨발누구든 작은 하마을 건들면 X대는 거에요 아주 X대는 거야 인정 인정 오토맵이면 인정합니다 롱 인정합니다 단가 맞네요 성능 좋은 힐링맥 성능 좋은 힐링맥이래요 성능 확실하지 않기만 해봐 신이 정해준 날 신이 정해준 날인가 완벽하면 완벽하단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니 여기서 죽은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아니 여기서 죽은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하하하하 호오오오 이거죠 여러분들 하하하하 형 이맵 무조건 유튜브 가기야 해줘 하하 유루바라면 이런 거 무시를 못하긴 해요 하하하 유루바라면 해야지 하하하 도 배디스트 오 이..이걸.. 성능 존나 좋고 697 697 아니 이게 약간..아니 여러분들아 이게요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문제에요 후 이제 하네요 일단 키보드에 손 올려놓겠습니다 뭐야 이거 해볼게요 GG 소고기 한 점 먹을래? 좋지 한 점 구워줘 후아 GG 소중한..어.. 느낌이 있어 노래 느낌이 있어 재고기 한 점 597 영상의 가장 좋은 연결 2. 1. 1. 2. 4. 2. 3. 룩어베이 아 GG GG 어? 야야야야야야야야 왜 위로 먹히고 들어가 이 밑에 길이 있잖아 따따따따따 따따따 따따 그래 마지막이니까 클라이맥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